여러분 안녕하세요. Welcome back to Seren Teaching in San Diego. 저는 국내 1호픽 강사 오픽펀치 제인 리입니다. 네 여러분 새학기 그리고 상반기 취업시즌을 맞이해서 저도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드리고자 이제 3월 13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올해 2월 오픽 기출문제를 여러분께 좀 제공을 해드리고자 합니다. 제 동생이 이제 한국에서 오픽 강사에요. 레이첼 리 강사님 감사합니다. 마스크 쓰시고 이제 얼마전에 저를 대신해서 오픽 시험을 보셨는데 IM2 공약을 이제 지금 목표로 잡으신 분들을 위해서 시간을 마련해 볼 거구요. 영어 공부를 이렇게 어떻게 잘 독학을 할 수 있는지 그런 팁을 좀 제가 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오픽의 그런 경향도 공부하시면서 오픽 성적도 잘 내시고 또 다른 영어 시험 성적도 잘 내시면 일거양득이 아니라 일거사득도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. 그러면 다음주 토요일날 오후 3시 뵐게요. Senor, Confuse 2시 뵐게요. See you. Bye bye. Take care. Ababa Stefanie calles,